백석. 1912년 7월 1일에서 1996.1 한국의 시인. 방언을 즐겼으면서도 모던이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디를 발표하였다. 통영 고향 북방에서 적막항산 등을 발표하였고 지방적, 민속적인 것에 집착하며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본명기행.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였다. 오산중학과 일본 도쿄 동경 아오야마 청산학원을 졸업하였다. 조선일보사 출판부에 근무하였으며 1936년 시집사슴을 간행하여 문단에 데뷔하였다. 방언을 즐겼으면서도 모던이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디를 발표하였다. 통영 고향 북방에서 적막항산 등 대표작은 토속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서정시들이다. 지방적, 민속적인 것에 집착하며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시인으로 8.15 광복 후에는 고향에 머물렀다. 1963년을 전후하여 협동농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자에 의해 유족 확인을 거친 후 사망 연도가 1996년 이미 밝혀졌다.